2m 또는 210m. 본인이 아니고요. 와이프가 당한 사고에 대해서 제보합니다. 모든 화물차 운전자분들께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제보합니다. 하늘이 도왔던 탓인지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 트럭이에요. 대형 트럭은 의자가 지상에서 2m 또는 210m. 사람이 이렇게 수면 의자 밑에 있죠. 그래서 트럭 운전자하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. 높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습니다. 멀리 보이는데 바로 앞은 안 보여요. 그래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,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 진로 변경할 때 직접 거울이 많이 있어요. 그 거울들을 다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. 그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저 트럭이 어떻게 가나 보세요.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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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그래? 어? 아, 이제 좀 트럭이 앓았겠네. 그다음에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. 미친 거 아니야? 예. 자,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? 저 높은 데서 내려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뭐 하는 거야? 못 봤어. 못 봤어, 내가. 미안해. 못 봤어요. 높아가지고 못 봤어. 높아가지고 못 봤어요. 죄송합니다. 일단 뽑아서 연락할게요. 이런 게 처음이라 진짜. 깜짝이야. 미안해요. 예. 정신없냐? 예. 트럭이 아까 진로 변경할 때 처음 못 보면 계속 못 보는 거예요. 그냥 고개를 돌려서 거울을 봤더라면 그 거울이 몇 개 있더라? 이쪽에 보통 최소한 3개 내지 많은 건 4개 그 이상도 있더라고요. 거울을 봐서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갔다가 꺾기 전에 안 해서. 어떤 분들이 저런 거 보면 저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트럭은 몰라요.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늘이 도왔던 탓인지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당시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. 화물차가 축구공... 축구공 드립을 하듯이... 그래서 퉁퉁퉁퉁퉁... 1분간을 주행했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요. 지금 저 트럭이 처음 들어올 때 보시자고요. 여기서... 블박차 트럭보다 좀 먼저 앞장서서 갔죠? 트럭이 들어오죠? 이때 못 보죠? 이때 못 본 거야. 한 번 못 본 거야. 한 번 못 보면 계속 안 보이는 거죠? 그리고 지금 트럭 바로 앞에 있어서 안 보여요. 여기 2층, 2층 옥상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보이잖아요. 바로 밑에 있는 사람. 마찬가지예요. 트럭이 여기서 2층 높이에서 이 밑에 안 보이죠? 앞에 블박차가 있다고 모르는 거야. 그리고... 아, 뭐야! 저 트럭이 둔해서 몰라요. 지금 브레이크...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... 또 또 또 또.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?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잡을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빼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요, 어?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딱 있으면 어! 앞에 차가 있네!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저희도 뒤에서 들이받으면 브레이크 잡게 돼 있죠? 그런데 혹시라도 저런 일이 있으면 그런데 또 앞에 차가 있어서 또... 앞에 차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얼른 비상도 켜고 나를 보여주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쉽지는 않겠지만요.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. 대형차 운행하시는 분들. 이분이 안 보였어, 안 보였어. 미안해, 미안해. 안 보이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왜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? 처음에 들어갈 때 보셨어야죠. 요즘 경유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? 대형차 모시는 분들.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러다 한순간에 진짜 자칫 잘못하면. 저럴 때 예를 들어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다가 그래도 잡았다 났다 잡았다 났다 그런 게 망정이지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탁 잡아 놓으면 그럼 계속 일과가 어떻게 되죠? 끼어서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. 우리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, 모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께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보합니다라고 하셨네요.